일어나 야채에 고기에 적당히 적은 어때요? 야채는 집에서 위치한게 어디서 생각해요? 야채는 고추가두고 야채는 고추가두고 야채는 고추가두고 야채는 고추가두고 야채는 고추가두고 야채는 고추가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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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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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날씨가 자고 싶은 날씨야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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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오겠어요 잘가서 오죠 일어나 일어나 거예요 남자들 집계 가족, 부모님, 형제, 남매 중에 암 걸리셔서 걱정하시는 분 있으세요? 아니요 없어요 가변 식도염하고 위험이 약간 있는데요 시험친 것들은 99점 소개해도 불편한데 있으세요? 없죠? 괜찮아요 근데 이제 밥통을 한 40년 썼기 때문에 새도 끝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 깎인거에요 거의 새도 끝이에요 지금처럼 사시면 됩니다 과식하고 술 담배하고 일하면 질질 일이 될 수가 없거든요 아주 깨끗해요 이제 식사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이 집으로 편지가 따라갑니다 식사하시면 되요 숫소와 lastly 한참 공룡이 한편 식사하시면 되요 먼저 문구영상이原来의 확인을 해볼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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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아침 그룹이 너무 신기해요 밀가루 반죽 같네 아 아 아 아 으 아 always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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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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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날씨 조금씩 길어지는 건가? 쌀에 동가리만 짓어 길어지고 충분히 지내면 확 길어지고 충분히 지내야 빨리빨리 비난이 있고요 저는 우리 어릴 땐 돈 냉나고 하하 속끼리 가지고 이거? 응 또 나고 차분한 하도 못 먹고 다시 조금 남으면 더 늦어지니까 좀 놀라고 하고 바로 잡히거든 그럼 12시 내면 또 잠을 깨가지고 아 이거 먹는 거야? 그래서 음메이로 해가지고 동식이 하고 시커묵고 놀다가 그래 잠은 7시, 8시 5시 9시 지내면 10시 인스털베 20시 아멘 오늘도 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빠이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